예리씨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나도 멋진 예리씨 중앙에 서주시고요.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세련되면서도 고혹적인 매력을 뿜뿜하시면서 입상하셨어요. 이번에는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릴게요. 한 번 더 사진촬영 진행할게요. 정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왼쪽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수상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. 이어서 유기돌로서 수상을 하셨는데요. 수상 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.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? 정면 보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청담국제고등학교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. 이렇게 좋은 상도 주시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연기로 보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드벨벳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예리씨의 멋진 모습들, 퍼포먼스를 보기도 했는데 배우로서의 예리의 매력, 너무나 안정되게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거든요. 네 감사합니다. 혹시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캐릭터라든지 또는 배우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? 일단 캐릭터는 다 뭐든지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요. 그리고 배우, 선배님들과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네. 앞으로도 또 레드벨벳의 예리이자 또 연기자로서 예리씨의 모습 너무나도 기대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!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시상장에서 뵙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